도땡님은 역시 유명한 BJ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저보다는 순위가 훨씬 높은 분인데 과거에 제가 철권을 좋아할 때 도땡님이 철권 방송을 하였기에 제가 시청을 했기에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뜻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잠시 음악을 끄고 BJ거든요 BJ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처음엔 철권 방송만 하다가 나중에 다른 게임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BJ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은 공개를 아직 안 하셨고 자 요거를 줄여놓고 방송 리스트를 없애고 잠깐만 잠깐만 화면을 일단 없애야 되는데 화면을 일단 안 보이게 해야 돼 화면을 일단 화면을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화면을 안 보이게 할 순 없나? 자 아이 채팅창을 일단 봐야 되는데 채팅창 어 이걸 된다 된다 어 안되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안되네 자 일단은 그러면 화면을 꺼놓고 잠시만요 도땡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템 뭐야? 아니? 아 드렸던 분입니다 이랬다 내가 간다! 거라치 아떼님이 사진을 보내시네요 잠시만요 엄마야 엄마 원래 짜라 임마 잠깐만요 도땡님이 아이 너무 소리가 크네 뒤에서요 뒤에서 R2에요 녹방이야? 소용목 뒤잡이 있구나 어 여기 거기네 녹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도땡님에게 탐방을 한다고 쪽팀 보내놨는데 읽질 않으셔가지고 허락을 막고 화면을 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물 바른 소리였네요 네 녹방입니다 이랬어 허어어 안 돼! 이런 씨 내 녹방입니다 이랬어 헤헤헤헤 어? 이 사람이 날 속일라고 했어 녹방인데 녹방이란 음성이 나오나? 헤헤헤헤헤헤 아유 웃긴 사람이네 어? 아주 웃긴 사람이야 어? 헤헤헤헤 우웨엑 우웨엑 도땡님 아이 아이 내 글 좀 봐 좀 도땡 도땡님 도땡님 아 아 안 돼요 인터뷰 윈너뷰 제가 왜 인터뷰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탐방 탐방 이 사람아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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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다고 인터뷰 안한다고 탐방 설건 안잡은지 꽤 됐거든요 부끄럽습니다 탐방좀 하다가도 되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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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스님 닥쳐봐요 아이씨 이 자식 요거 나보고 닥치래 이거 이 개자식 탐방 안에 이 개자식아 이 쌍놈의 자식이 개자식이거 도땡이 개자식이거 탐방 안에 이 자식이야 어 야 이 자식이거 많이 변했네 이거 아니 무슨 쪽지에는 자기가 그럴 레벨이 안된다 뭐 고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만 어 아주 변했어 이 쌍놈 자식 어 어 뭐 닥쳐봐 요 자식이 한번 맞잠을 떠야되나 이게 어 너 어디 사냐 어 아이 건방진 자식 어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감사합니다.